직접 소개해드려야 할 그런 가수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하실 가수분은 영화배우가입니다. 영화배우 안녕하십시오. 가수 안녕하십시오. 왠지 맞는 엔딩테리어 영원의 존재 신우진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좋은 사람 하나 가까이 가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것이고 하늘의 이름 좋은 사람 잘 잘 좋은 사람 하늘의 이름 하늘의 이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하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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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